불과 양옥감 화두! 그렇지!! 아 밑에다 지레를 설치했구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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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ael!!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~~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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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? 어 살았어 살았어 네 엄청 멀리 도망간 있다? 어 나 피 까일내는데 피 왜 까였나? 나 피가 계속 까여 저거 그거 방사능 그거 피가 계속 까인다고? 방사... 방사능 때문에 일어나는데? 너... 아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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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팁만 돼 바이오틱만 돼 수분 수분 수분이 없어요 수분 아 물 물 물 물 물 물 먹어 물 물이 없어 맥주라도 맥주라도 빨리 오케이 난 그래도 맥주 생각했어 마셨어 맥주 먹고 이따 맥주 먹고 이리로와 이리로와 이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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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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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다니는 좀비가 날 죽이게 생겼어 기어다니는 거 생각하고 이리로와 이리로와 찌는 게 안돼 아 됐다 맥주 계속 드세요 계속 맥주로 수분 안 탈텐데 아 그래요? 이리로 올라봐 이리로 올라봐 맥주는 오히려 목이 말라요 안돼 안돼 이런 젠장씨 자 자 물 물 물 물 물 물 들어 드렸어 밑에 먹어 물 먹고 아니 로스 로스님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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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라 그랬잖아 아 제가 먹어냈어요 될 줄 알았지 당연히 맥주 쓰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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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맥주랑 물 먹으면 아 맥주랑 커피 먹으면 수분이 울리 빨려요 아 그래 위에꺼 눌러 위에꺼 위에꺼 맘놀라 필떡이 현실적이야 이게 아하하하 아 맥주 처음 마셨던게 이렇게 되네 이게 마이배드 위에꺼 누르고 리오 마이배드가 맞는게 아니야? 가 그 가까이 있는거 아니야? 아냐 아냐 위에꺼 위에꺼 온 마이배드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러면 아까 거기서 시작할거야 도로꺼 따라 밑에 내려와 빨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토바이 타고 와 기다려 내가 그리로 갈게 내가 그리로 갈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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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게 오토바이 타고 가야돼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20시 이제 별로 시간이 없어 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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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내가 내려갈게 어 미안 나 길 잘못 뚫었다 계속 이쪽이었나 집에 있어요 전 집안 집안? 2층에 그거 포즈드 아이언 좀 만들어주세요 포즈드 아이언 오케이 어 여보세요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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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다시 뒤로 돌아 아 받자 받자 나도 오토바이 타야지 아니 형 여기서 뭐 사는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거야? 아니 아니 우리 여기 우리 베이스 캠프 있어 베이스 캠프로 갈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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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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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쫄리는 게임 게임 개쫄리네 와 부모 난리 났는데 가자 가자 크랩프트 안 해 로스링 안 해 저 크랩프트 안 해 아 저 그거 나보고 불 안 켜서 그래 불 안 켜서 일로와 일로 일로 어우 눈부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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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눈 아파 아 로스 저 이거 수리잖아 자 여기다 세워놔 어 뭐야 어 일단 잠깐만 개 따라온다 응 이거랑 세워놓고 일로 오면 세워놓고 일로 오면 바로 뛰어오면 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끄고 야 야 야 왔어 하나 사비했어 어 됐다 됐다 아아 아이템 죄다 수거 이런거 쓰지마야 스낵 해야겠다 오케이 아니 X X는 없더라구요 X는 없더라구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 네네 제가 도구 제약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저한테 말씀해서 600자리를 바로 찍어드렸는데 500자리 승리했네 당연하죠 어 개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얘가 들어와가지고 방금 근데 이거 바닥에 사단이 누구작품이에요 어? 바닥에 사단이 누구작품이에요 이거 자 가만있어봐 이거 모더레일 될까 안될까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나무를 이런데 낭비하다니 아니 잠깐만 이거 우리 살 수 있겠어? 살 수 있어요 이거 여기서 우리 하루 버텨봤어 일로와 이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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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 강의실인가? 여기 영화관 여기 영화관 아 영화관이야 감사합니다 우와 죽인다 영화관 아 우리 저번에 살았던 그 집이구나 하룻밤 버텼던거 하룻밤 버텼던거 네 어 일로 오케이 내려갈게 아야야야야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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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? 오케이 그냥 저기 앞에 있으면 안돼 이렇게까지 가야돼 비밀의 방 와 이거 뭐야 여기서 한번 살아봤네 완전히 살아봤다니까 만들어둔게 이거 완전 이거 여기서 숨어있으면 돼 여기서 이제 바닥 위에 구멍이 왜 뚫려있는거야 밀어버리려고 아니 함정 가득 아 잘했다 가끔 우리도 걸리지 함정에 그쵸 그게 문제야 일로와 일로와 위에서 다 보여 가시킬수가 와 여기서 뭐 집을 완전히 하루가 아니라 더 오래 산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해놨었어 근데 이렇게까지 해놨었어 오우 야 잠깐만 형 조심해 내가 밀수있으니까 밤인가 지금 왜이렇게 안죽진야들 22시 아직 22시 안됐어 아직 안됐는데 밀어버려 여기서 보내버리라고 아 밀어버려 여기서 얘네 땅굴팠나 다 죽였다 여기 살아네 알아? 안되네 아 아 아 아 스크리머 어디야 여기 왼쪽에 와 바지에 번호판마 왜그래 왜 왜그래 스크리머 다운 아 왜그래 왜그래 나한테 뭐하려고 한거야 아냐 나한테 뭐하려고 한거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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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참 의존형제야 아 근데 이게 좀 안 밀리네 이게 안 밀리네 이제 이 집 털자 여기 영화관 어 영화가 좀 짭짤하겠는데 아 여기 팝콘하는 데 아냐 응 크 CGV에서 팝콘하는 데가 그렇게 돈 매출이 많다는데 맛있으니까 CGV 팝콘 맞잖아 CGV의 팝콘이야 한 달에 1000번데 와 그래가지고 그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알바생들도 있는데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CGV에서 1년인가 2년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계약이 가능하대요 그 이상 계약이 안되는데 그렇게 계약하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여기 풀가동 한대 주말에는 엄마가 하고 그 다음은 아빠가 하고 그 다음은 자식들이 하고 그 다음은 친척들이 하고 이렇게 안되 저기 한 번 내면 개꿀이래 학교 편의점 된 것보다 더 꿀이라 하더라고 그 제가 빈병 들었습니다 로스트님 로스트님 그럼 제가 캐러 갈게요 일단 글래스 잘 빈병 아닌가 이거 아 빈병 맞아 맞아 빈병이야 역시 빈병이 빈병은 말하면 말았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빈병은 룬님이 버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버린걸 주웠어요 제가 룬님 왜 그러세요 나 빈병 버리는거 잘 알잖아 아 그러지마요 하하하하 로스트님은 우리팀의 그 로머니이기 때문에 로머니 어머니 역한이기 때문에 가위병이 필러 diss.. 어 빈병으로 물 뚫어 갑니다 어? 아.. 이거 파밍 합시다 파밍 하고 좀 어 응 파밍하고 좀 쉬다가 어.. 빈 캔도 내가 집어야겠다 하룻밤 여기서 묶고 가면 돼 음 캔은 웬만하면 전부다 스크랩 해버리세요 캔이 필요한게 아니라 철이 필요한거니까 저희는 아 네 캔 바로 뭐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? 스크랩 있어요 눌러보면 스크랩이라고 있어 그러네 그러네 아 이게 철이구나 오케이 철 18개 있다 가시 하나 만들어서 철을 써야 돼가지고 어 그래요? 여기 깨도 되지 여기 그 깨면 밖인데? 그니까 한번 깨보려고 좀비 들어와 아 잠깐만 위에 한 칸 깨는데도 들어오나? 어 한 칸 깨면 우리 보고 난리치다가 벽을 뚫고 들어오겠지 깨봐 깨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1층에 없을거니깐 빠가줄게가 아니라 없을거니깐 근데 한번 깨보자 그래그래그래 궁금하잖아 흐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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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비용소리가 보통 예상되기 시작한대 하하하하 너를 위해서 내가 거기다가 박아놨어 하하하하 난 무조건 따나다닐꺼 그림자처럼 하하하하하 생존을 위해서 그래야돼 생존을 위한 몸부림 하하하하 근데 이거 유저서버도 있어? 몰라? 어디갔어? 스탑스탑스탑 아까 거기 카운터로 나와봐 어디갔어? 갑자기 순간이동했는데? 하하하하 나 2층에 있어 밖에 있어요? 거기 주방으로 들어와서 올라오는데 하하하하 전 아오지입니다 하하하하 여기가? 어디있어? 나 거기 2층에 올라오다보면 가시 지나서 오는데 모르겠다 나 지금 아까 거기 함정맞는데로 왔어 아 그래? 어 어 무섭다 여기 아 여깄네 여깄네 박스 털어야지 좋은거 많이 나와 아 그래? 안 나왔네 좋은게? 화루를 내나갔 화루를 내나갔 화루 화루를 내나갔 아이언이 필요해 진짜 아이언 화루를 놓질 않아 어 어 좀비 소리가 어 잠시만 잠시만 이건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 좀비 들어온거 아냐? 어? 좀비 들어왔으면 도망가면 되지 아 자꾸 쓸데없는걸 먹어 로스는 개소리 나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어 우리집 개소리인데? 죽여 죽여? 아 죽었던데 왔다 스케일 아 나 왠지 이 게임 계속 하드코어하게 만들어주고싶네 와 여기도 뭐야 여기도 계단이 있어? 우리 거기로 갑시다 맨 옥상으로 갑시다 어 거기야 여기야 아 여기야 일로 일로 올라와 올라와 맨 옥상으로 가가지고 상황을 봅시다 어 뭐야 좀비있어 여기까지 어떻게 갔어요? 아 죽은 좀비야 죽은 좀비 원래 있는 좀비 아 원래 있는 좀비야? 헉 와 개어두워 그 평소에 밝았던 그 라이트들도 여기서는 켜도 이거 밟으면 안 근데 이거 밟으면 떨어지나? 뭐래 뭐래 안 떨어지네 아 진짜? 여긴 떨어질거 같은데 안 떨어지는데? 아 여 일로와봐 여기도 안 떨어진다고? 응 여기도? 어 그러네 어이 맨촌 아 거기 떨어지는구나 아니 아 여기도 또 떨어지네 또 흐흐흐흫 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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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다 어이 어떻게 올라갔더라 아 알았어 올라와 일로 가다보면 올라가는 길 있는거 같은데 아 오케 넌 님들이랑 따라가면 안 돼 조은승사자가 여기서 또 흐흫 흐흫 잠깐만 전 또 야밤에 야외작업하러 왔습니다 흐흫 잠깐만 여보세요 거기서 거기서 못 들어와 밖에 내려와야돼 내려가자야돼 아니면 그 아니면 아 2층 갔어 어 너 어디가 2층 거기서 올라가면 되지 여기서 아 일로 이렇게 가는구나 아 극혐이다 길 어떻게 가지 아 아 알았다 알았다 길 알았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카운터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아 잠깐만 여기 맞아? 어 나 너무 무서워서 모르겠어 흐흐흫 아아 찾았다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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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찾았어 어 그 다음 바로 이제 벽에 붙어서 이거 올라오는 길으로 올라오면 돼 아 잠깐만 여기 아닌데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아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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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을 만들어놔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외워야겠다 아 여기 여기구나 오케 나는 사는 길다 외워놔야지 이렇게 구멍 만들어져 어 거기서 올라오면 돼 아 개무서워 왔어 응 됐어 그럼 좀 거기서 놀아 이제 어디갔어요 난 이 옥상에 있는데? 무슨 소리야 옥상에 없는데 아니 발자국 소리 안 들려? 있다고 여기? 어 소리 안 들려? 난 너도 보이는데 형 아 저기 위에 있네 이거 또 어떻게 올라왔어? 여기 벽 타고 올라오면 돼 일로 슈퍼마리오네 슈퍼마리오 샷 생각보다 조용하다 아예 여기 있는 걸 모르나보다 좀비들이 좀비들이 알게 해줘? 어 한번 총 한번 쏘자 아니 그 여보세요 야 좀비 뛰는 것 봐 밑에 아니 그 여보세요 그 한 1초 정도 좀 기다리세요 몇 초 말도 안 끝났는데 총을 쏘면 어떡해 야 밑에 얘들 뛰어다니는 것 봐 참고로 나 총알 한 발 남았다 하하하하 아 근데 어차피 여기는 못 올 거예요 좀비들이 올 수가 없어 오우 좀비도 막 소리난다 이제 오우 아 여기 있다 와몬아 좀비들 그쪽이야? 어 아 그래도 좀 좀비 소리 좀 나니까 좀 덜 무서운 것 같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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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한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쟤네들이 어디있다라는 걸 아는게 나은 것 같아 왜 바로 밑에 많은 것 같아 어 무서워 어 뭐지 왜 좀비 소리 또 나는데 여기서 오 곰이다 곰? 어 어디 여기 바로 밑에 어 그러네 곰인데 애들 막 들어올리고 난리치네 곰이 왜 좀비곰이 왜 좀비를 안잡지 원래 잡는데 좀비곰 아냐? 야 여보세요 마지막 한 발이라메 어 나 총알 없어 이러이 이씨 하하하하 진짜 전진단만하게 진짜 대체겁다 어 소리 들리지? 롯스미 2층 두번째 상자에 일단 철? 아이언? 아 네네 천개 넣었어요 후제 넣어서 바로 녹여버리세요 그냥 아 오케이 포린아이언기로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40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그 좀비를 막을 수 있는 좀비를 막아야되는 세븐 데이즈 딱 7일째가 됐어요 다섯번째 아니다 일곱번째 맞이하는건가? 아니다 여섯번째 여섯번째 맞이하는 7일째입니다 야 이대부터 좀비들 진짜 장난이 있던데 근데 뭐하는거야? 뭐해? 어? 왠지 안으로 들어가야될거같아? 후효스 왠지 이걸 지 혼자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또 하는 그런 느낌이 나 또 벙커봤어 진짜 벙커 야 벙커만 들어야지 이제 이거 벙커가 아니라 무덤 아냐 무덤? 아니 이거 잘 좀 메꿔봐 왼쪽에 이거 다 이거 데미지 들어오게 생겼어 마지막에 이렇게 묶어 나 여기 안에 가둬버리려고 했지 아냐아냐아냐아냐 어떡해 어떡해 그런생각 어어어어 어 나 피 12 남았어 이거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붕대 내놔 붕대 내놔 붕대 내놔 붕대 내놔 지금 체력없어 알았어 아하 또 붕대 한개 쓰게 만드네 자신이 그러셨잖아요 딱 한개만 주네 진짜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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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지금 두개 있다고 어 로스트 그거 파면 되겠다 잠깐만 어 어 아 나 그게 없구나 아 잠깐잠깐잠 오지마잇 어 뭐야 뭐야 오지마 오지마 지하였잖아 왜그래 로스트님 어 밖에 작업하고 있는데 좀비 덮쳤어 이 방금 우와 깜짝이야 우와 우와 어디 지하에서 작업하시는 누구지 저 2층인데 1위님 있겠지 아 1위님 스카이프도 안하고 훔쳤어 와 잠깐만 아 여보세요 왜그래 왜 왜 왜 나한테 이래 왜 어 니가 편하게 진행을 못보겠어 어 난 너무 편해서 본인들은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야 좀비 들어오겠는데 진짜 이거 근데 잠깐만 들어온다고 어 좀비 들어올거 같은데 여기까지 온다고 야 벽 한번 뚫으면 여기까지 오는거 쉬우니까 어 그래도 좀비를 그렇게 머리로 좋을까 이거 막 기워서 막 계단까지 다 온다고 어어 야 얘네들 앞에다가 스펙크 깔으면 스펙크도 피해서 와 아 진짜 예 그정도에요 그래피가 좀 다르네 인공지능이 굉장히 좋은거였네 아 아 where were I am 진짜 눈물난다 어우 옆에서 완전 좀비 소리 나 어 엄청나네 여기 옥상에 있죠 옥상에 저기요 루님 네 빨리 닥치고 옥상으로 오세요 하핳 잠깐만 잠깐만 파밍 좀 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옥상으로 오세요 둘 다 딱 그 다른 곳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어 옥상으로 오세요 옥상 어 갑니다 빨리 오세요 여섯시까지 온다고 그랬지 좀비들이 어 여섯시까지 뛸 수 있지 어 어 달리는 어 저녁에 좀비가 달려 아 러닝 네 러닝 러닝 그러면은 여섯시 끝나면 좀비들은 어디 안가고 가만히 있는거야? 느려지는거야? 느려진다는거지? 어 아 그럼 얘네들이 어디 가지는 않네 참고로 곰은 그래도 뛰어 곰, 개 그리고 여자 좀비 하나는 또 뛰어요 그러면 그 날이 되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버려야겠네 근데 오토바이다 기름 아까 십몇프로던데 아 충분해요 그정도 충분히 오고도 남아요 아 그래요? 네 오토바이 연비 books 잘 조절하면서 와야겠네 흐헤헿染 아니 뭐 여보세요 왜? 본인만 사셔 본인만 흐흐흫 어? 문제가 심각해 이거 나도 해줘 봐 해줘 봐 잠깐만 잠깐만 뛰어뛰엉 어 뛰고있어 뛰고있어 뭐 패치알된다 어 앞에 앞에아봤 앗! 계속 뛰어 가만 계속 뛰어 안된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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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와 뒤에 뒤에 어 올라가 후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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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시도들 많이 하면 살았구나 딱 그 경험이 보여 어 어 저기 저 좀비가 근육질 좀비거든 어 걔가 엄청 안죽어 아 벽타고 오거나 그러진 않지 왜 가서 맞장 한번 떠볼래 칼 들고? 벽타고 오면 진격의 거인이야 채팅 한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채팅이야? 네 T 눌러서 나오는 채팅이야 아 달인이 스카이폰 들어오라 그래 알았어 나이스 파이 왜 안받아주고 있었어 내가 들어오라 그랬잖아 난 니가 아마 니가 스카이폰 안된다고 할 줄 알지 ought Diffic Quiz 하하하하 다리니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혼자 신경 써줘 다리니님 네 발 surprisingly 그 약간 그 노사망님급의 목소리가 다리님 밖에 없거든요? 네 다리님 오늘 좀 한번 해주세요 펜션 펜션 편한거야? 아 제일 많이 죽어요? 어 그런 컨셉까지 사망에 따라하면 바로 죽어요 저희한테 아시겠죠? 아 딱 그래서 나왔어 어 이제 다했다 이제 집에 갈준비 자 갈준비 갈준비 어 일단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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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혼자만의 게임 오케이 됐다 아침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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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이제 집 다 준비하세요 이제 마지막 저거니까 세븐이니까 세븐해지니까 와 벽 이만큼 그렸어 여기 오 그러네 좀비 들어왔겠는데 일로 나갈까? 일로 나가자 일로 나가서 바로 왼쪽으로 틀어서 오토바이 타고 나 혼자 간다 자 간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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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빠졌어 어 잘있어 하하하 아 개머지 하하하하 정의구역 야 진짜 정의구역이다 진짜 하하하하 아 개머지 하하하하 아 개웃기네 아니 잠깐만 나 왜이래 나 버그 걸렸어 네? 뛰어? 어 난 오토바이를 야아아아아 왜그래 갑자기 터졌어 왜 내렸다가 다시 타세요 내렸다가 다시 타세요 내렸다가 다시 타세요 나무님 어 잠깐만 갑자기 오토바이가 폭발했어 형 어떻게 해 하하하하 어떻게 해 앞에 침대있잖아 기다려봐 빨리 나와 좀비 오니까 좀비 뒤에서만 엄청 좋아가지고 리액션하면서 기가막히게 오는데 뛰어온단 말이야 여보세요 글로 뛰면 어떻게 아이템 안먹으실거에요? 이쪽이에요 이쪽 아 아까 내가 깔았던 좀비 잡으려고 깔았던 지뢰가 거기 있었나보다 형 빨리 오자마자 바로 템 먹어 바로 템 먹어 내가 여기서 어그로 끌라니까 좀비 잡으려는 지뢰를 밟았다고? 하하하하 야 나 빨간먹고 빨간먹고 오토바이트 타니까 아 형 템 안먹어? 다 먹었어 아 먹긴 먹었지 안 입었다는거지? 오케오케오케 여보세요 아니 지켜준 사람을 버리고 가네 하하하하 이거 진짜 못되신 분이네 정비를 한거지 어 됐어 빨리와 이제는 또 사운드소리가 안나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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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도 오토바이 멀쩡하네 근데 오토바이 내구도 따라 아 아 렌치 있나? 아 렌치 없네 가자 이제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이제 하하하하 기다려봐 아직까지 기다려봐 35초만 기다려봐 35초만 기다려봐 왜 여기 차 털어가지고 밧데리 나오는지 확인좀 하게 자동차 이런것들도 털 수 있어? 응 네 렌치가 아니고 분해할 수 있어 분해하면 안돼 그냥 때리면 안돼 그냥 때리면 막 그냥 철만 나오니까 이게 엔진이 178짜리구나 너 그거 왜 탔어 근데 이게 너 빠르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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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 빠르니까 탔지 응? 무슨 이유 있습니까? 통수해 통수 하하하 재미있어 하하하 우리 GTA하는거 아니죠? 하하하하 하하하 야 GTA급이에요 지금 이거 까면 막 밧데리나 엔진같은거 나오거든 좋은거 나오면 바꿔끼면 돼 빠른게 좋죠 응 그쵸 하하 자동차는 거의 등가교환하네 이거 이거 뭐 이거 날릴수도 있나? 템? 템 날리다니? 템인데 뭐 안나올수도 있어? 어 안나올수도 있어 어 오 엔진 300짜리 나왔다 진짜? 어 일단 좀 갈게 잠깐만 뒤에꺼 좀 뒤에꺼 좀 털고 3000cc 그치 와 지리는거 나왔네 뭐 왔어요? 바꾸면 바꾸면 저게 더 빠르겠다 아 아 너무 빨리 있겠네 안돼 내꺼 몇 cc야 내꺼 몇 cc 니가 눌러서 확인해봐 내려서 이 꾹 누르고 있으면 다운차 본네트 모양 나오거든 Crypto 에어어어 아 하하하하하하 아아 아kiego 내가 speed 아 진짜 으 아 ㅋㅋㅋㅋ 아 내가аб 뉴 잔인 held 기IS 즈. hab 아니 근데 진짜 본넨 아이콘이 나오길래less 아 진짠가 보다 하고 믿고 있었네 아 잠깐만요 거기 다시 가면 어떻게 어 거기 아니야 반대야 어디 가는거야 아 동주님 한개 고맙습니다 아 나 본래 딱 나오는 순간 오길래 딱 시소 버튼 딱 눌렀는데 아 개누려 아 어 아 또 개 왔어 아 잠깐만 찍어야겠다 어 스크리머 깜짝이야 부모도 왔어요 아 뭐 아 로스님 뒤에 있어요 뒤에도 좀비 지금 난리났어요 지금 사방에서 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와 사방에서